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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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 각지에서 또 아까 여쭤보니까 외국에서도 다양한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마 지난주 그 지난주 그 지난주였나요 한 번 제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나의 진정한 모습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오온이 아니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오온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선에서는 이것을 이제 벌레 면목이다 자성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자성이나 벌레 면목이나 주인공이라고 할만한 참나라고 할만한 무언가가 별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망한 분별망상만 제거하면 우리가 파사현정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삿인 것을 깨뜨리기만 하면 본래 법은 드러나 있다 물론 이 진실 진리를 우리가 또 법이라는 말로 써서 본래 법은 이미 이미 드러나 있다 이미 갖추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6조 혜능 스님께서 처음 5조 스님에게 금강경 법문을 들으시다가 탁 자성을 깨닫고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중에 어찌 나의 본성 나의 본래의 자성 성품이 이렇게 원망 구족했을 줄을 어찌 제가 알았겠습니까 본래 구족되어 있었군요 본래 완전한 존재였군요 이런 사실에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건 이제 이름을 본성이니 자성이니 이렇게 말을 방편으로 썼지만 그런 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필요 없이 이대로는 이걸 이대로니 지금 여기니 다양하게 뭐라고 말로 쓸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말이고 언어이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나 지금 이대로일 뿐이다 불신 충만어 법계에 라고 하듯이 법계에 불성이 항상 충만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진리는 100% 드러나 있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찾는다라는 것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하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을 서울이 어디에요? 하고 묻는 것과 같다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달라 여기는 히말라야 정상이 아니다 하고 또 다른 정상을 찾아 나서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또 선에서 총목보리니 입처개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삶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원래 성품에는 진정한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생기느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생각과 분별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 동의시하는 생각과 분별망상 거기에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세상을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분별의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만들어내고 거기에 실체감을 부여하고 그래서 뭔가 실제 있는 것처럼 조작해 내는 것이 우리의 분별심에 아주 유능한 분별심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심은 우리가 이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분별심은 전부 다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했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분별심 아닌 것 이것을 확인하는 지혜를 반야 지혜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 무분별지 라고 부릅니다 분별이 아닌 지혜라는 거죠 무분별지 우리는 이 지식과 생각과 분별심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분별지 반야 지혜만큼은 분별되지 않는다 어떤 대상에게 아니기 때문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빛깔이나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끊임없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라죠 내가 이렇게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나? 내 마음은 마음으로 보면 나는 아직 10대 같은데 저도 문득문득 제 나이를 잊어버려요 제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10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20대인 것 같기도 하고 20대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저라고 느끼던 그것과 지금과 별 다른 차이가 없지 않나 라고 느낄 때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누구나 누구나 문득 나이를 생각하면 아 내가 몇 살이었구나 하고 이제 절망과 좌절을 하기도 하죠 근데 나이를 떠올리지 않으면 나이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우리에게 나이가 있던가요? 생각으로 분별로는 늘 우리 밑바탕에 나이라는 어떤 뭔가 분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생각 일으킬 때 나이가 그 자리에서 등장해 버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나이라는 것도 없고요 생각할 때 나이가 있어요 사실은 남자 여자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할 때 남자 여자라는 게 분별될 때 있지 이 근원에 어떤 있음이랄까 이 자리에서는 이 본성의 자리에서는 나이도 없고 성별도 없고요 뭐 출가자 재가자라는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법이라고 하죠 진실의 진실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바로 그러한 불의 중도를 설하는 가르침이죠 불교의 본질에서 본다면 출제가 남녀 나이 성별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못됐고 심지어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안굴리마라 같이 최악의 죄를 지었던 사람도 사람을 죽였던 사람도 회심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이 참된 법 이 참된 마음 한마음 벌레면목 이 열반의 자리 그냥 사뜬 것만 깨뜨리면 곧장 드러나는 이 법의 자리를 누구나 지금 100% 활용하고 있고 100% 쓰고 있고 100% 이것 아니면 우리가 손 하나 깎다 갈 수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이 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꼼짝다싹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사나지지 자연 만물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꽃이 피는 것 꽃이 펴서 아름답다 하고 즐기고 싶은데 마침 비바람이 몰아쳐서 벚꽃이 후두둑 지는 것조차 모든 것이 법의 작용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진실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중생 우리는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의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분별하는 마음으로 대상에 끌려다니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분별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로웠고요 그런데 진실의 자리에서 진실답게 진리답게 살아가는 것 이제 말로 표현해 본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불교를 공부하는 것 불교를 실천하는 것 불교를 수행하는 것 이거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소가 지금 띄어지는 이유가 제가 그동안 불교 수행 나는 불교 수행자가 훌륭한 수행자가 될 거야라고 해서 불교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절하고 연불하고 기도하고 무슨 제1 참석하고 한가에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온갖 수행을 온갖 좌선을 온갖 명상 수행 방법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해왔단 말이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그거대로 좋고 아름다웠다 그런데 진짜 수행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중도 중도를 실천하는 길 없는 길 방법 아닌 방법 엄밀히 다지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는 없어요 깨달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한 자라는 증명입니다 내가 깨달을 나라는 것이 있다면 그는 아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깨달을 나가 있겠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깨달음인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우리는 100% 매 순간 삶에 내맡겨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무위 자연으로 살려지고 있습니다 왜 살려진다는 표현을 썼느냐 살고 있는 나라는 주관이 따로 없다 굳이 표현한다면 온 우주법계에 의해서 살려지는 것에 가깝다 라는 측면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완벽하게 살려지고 있습니다 숨 내가 억지로 애써서 쉬는 게 아니죠 저절로 쉬어집니다 나이 저절로 먹게 됩니다 밥 먹은 거 저절로 소화가 이루어지죠 돈을 버는 거 내가 버는 게 맞을까요? 내가 많이 벌고 싶어서 많이 버는 것이라면 내가 언제든 많이 벌고 싶으면 많이 벌어야죠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 많이 벌고 싶었는데 많이 벌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했어 내가 그때만 해도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힘이 빠져서 그렇게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때는 내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삶은 그게 내 의도대로 되는 게 정말 맞았다면 어쩌다 한 번 되는 게 어떻게 의도대로 되는 게 맞은 거예요? 항상 그 의도대로 돼야죠 근데 삶이 항상 내 의도대로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삶이 내 의도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돼야지 된 거죠 아주 그 작은 부분만 되지 않던가요?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내가 내 의지대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였느냐는 말이에요 아닐 때가 더 많았거든요 이 말은 즉 삶은요 이미 완벽하게 내맡겨진 채 삶에 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그 중도에서의 아주 그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분별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인데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따지죠 스님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없다라는 걸 쥐고 없구나 하고 정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지가 왜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유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나의 나라는 오온의 에고 아상이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이라는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의지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있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행온이라고 부르죠 이건 이제 내가 내 의도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견해를 깨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어떤 또 법칙이 있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돼요 불교에는 그 어떤 법칙도 없습니다 불교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외도는 뭐가 외도냐 외도에 견해를 가진 자가 외도고 바른 견해를 가진 자는 외도가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요 견해를 가진 자는 전부 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견해가 없어요 견해는 전부 다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이 만든 것이거든요 모든 견해를 깨뜨리는 게 진정한 진정 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입니다 임재해 스님께서 아마 진정 견해를 말씀하셨을 거거든요 참되고 바른 견해다 이거 불지견이라고 하는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 공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인생이 이제 우리 삶이 깐아내기 때부터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왔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성공한 적도 있었고요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내가 죽도록 노력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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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 고백을 했더니 죽어도 나를 좋아해지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아주 된통 차여가지고 울던 날들도 있었겠죠 어린 날 또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사랑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자식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 또 이런 인연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성공과 실패 좋고 나쁜 모든 삶이 이렇게 삶의 궤적이 자기 삶의 궤적이 이어 왔어요 이 오온의 몸과 마음의 이 하나의 어떤 캐릭터 게임 캐릭터와 같은 이 하나의 에고가 이것의 인연 따라 예의 인연 따라 이 캐릭터가 자신의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몸이 너무 나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남들이 다 이 몸이 나야 여기서 일어나는 이 느낌이 나야 생각이 나야 이런 것을 너무 굳게 믿어왔다 보니까 이걸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만을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성공을 하면 내가 성공했어 하고 막 신이 나고 그 성공을 더 하고 싶어 하면서 막 그걸 집착하고 살았고요 얘가 실패를 하면 우울해지면서 절망에 빠지면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돼 하고 막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뜻을 찾으려고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이 소리가 나는데 뭔 뜻이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뭔 뜻이 있겠어요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여여하단 말이에요 평등해요 모든 것은 깊고 얕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등해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다 사실은 사실은요 이거 그냥 설법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인가 한번 한번 체험적으로 들어보시라는 거죠 사실은 진짜 이 몸과 마음인 내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있어서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온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뭐 돈을 얼만큼 벌어서 너무 행복했을 때 근데 그 돈을 같이 벌었던 친구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하죠 옛날에는 그 상황이 좋았는데 왜 지금은 그 상황이 싫어지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의 존재가 그 존재의 그냥 그러니까 얘가요 얘가 얘가 내가 아니라 얘가 자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사실은 내가 이 몸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존재의 존재라고 이름 붙인 어떤 이 게임 캐릭터에 삶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이것을 보고 있지 않나요 그게 더 정직하달까 더 근원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닐까요 즉 우리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삶을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있는 이 삶의 궤적에다 대고 이때는 성공했어라고 이름 붙이고 이때는 실패했어라고 이름 붙이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이때는 잘했었어 이때는 못했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의미부여하면서 공연이 아무 일도 없는 거기에는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정한 상황에 좋았어 특정한 상황은 싫었어라고 이름 붙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즉 삶은요 매 순간 이렇게 내맡겨져서 완벽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이 나라고 하는 에고 아상 이 오늘 나라고 동일시 하고 있는 이 허망한 망상 그 망상이 이게 진짜 나인 줄 알고 여기다가 계속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잘났니 잘못됐니 막 이렇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삶에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어떤 남자분 30대 중반된 남자분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꾸 같이 좀 같이 다니자고 그래서 그분과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 이 분하고 내가 한 며칠 있다가 내 떨어져야 되겠다고 따로 갔던 이유가 계속 눈앞에 나도 뻔히 보고 있는 거를 계속 중계방송을 옆에서 막 머리 아프게 귀 아프게 중계방송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의 개인적인 해석을 막 붙여가면서 그래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시끄러워서 아따 그 시끄럽구나 하고 이제 헤어져서 야 이제 조용하게 혼자 가야지 하고 혼자 가는데 그 시끄러운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중계방송하는 그 사람이 없어졌거든요 그 나는 자유로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계방송을 하고 있는 이놈이 여전히 저를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는 곳마다 저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도 얘가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분별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맞다 저건 틀렸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를 가자 저기를 가자 기차를 타고 가자 버스를 타고 가자 온갖 매 순간순간 저 사람들은 왜 저러고 사는 걸까 온갖 해석을 붙이고 있단 말이죠 즉 우리는 그냥 어떤 한 존재의 삶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구경꾼과 같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한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가라는 애고가 아상이 오은이 내 삶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내 삶을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보고 있던 겁니다 내가 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객석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주인공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정한 나는 객석에 한 발 떨어져서 물러나 앉아서 객관적으로 그 이 몸이 뭔 짓을 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그걸 그냥 해석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는 객석에 구경꾼 삶의 구경꾼 같은 자리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살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려지고 있는 삶을 그대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게 된다면 내가 개입되어서 반드시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저렇게 돼야 돼 하고 고집부리는 일이 없어집니다 즉 내 머릿속에서의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아상 오온 이것이 주도자가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잘 살아볼 거야 나는 이번에 내 자식을 반드시 시험에 합기게 하고 말 거야 나는 이번에 뭐 반드시 살을 빼고 말 거야 돈을 얼마를 벌고 말 거야 깨닫고 말 거야 이런 온갖 자기 의지들 있잖아요 자기의 바램 의지들 그거를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것을 해내면 나는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고 지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다고 해놓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능력도 없고 지구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느냐 굳이 말로 표현을 한다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오온의 의지 아상과 애고의 의지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지심이라고 진울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성적적이라고 말하고 진공묘유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공적 영지심은 텅 비었지만 늘 깨어서 보고 있는 이것을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객석에서 한 존재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뿐입니다 지켜볼 뿐이지 내가 나서서 이렇게 살아야만 해 저렇게 살아야만 해 이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저렇게 사는 건 못 사는 거야 라는 생각을 믿으면 괴로워집니다 그것대로 안 됐을 때 괴롭고 그것대로 되어야지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상이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망한 것이다 무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상이 무하니까 이 오온이 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에, 진리에, 마음에, 불성, 자성에 완전히 내맡겨버려 본다 말이죠 내맡긴단 말이죠 완전히 내맡기고 살면 내 의지가 잠시 죽습니다 쉽게 말해 나라는 아상과 애고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렇다고 애고가 의지작용을 하나도 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집착하지 않는 의지를 일으켜도 좋다 일으키고 산다 그러나 한 생각 일으켰더라도 그게 될지 말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심이 없단 말이죠 그게 진짜 내맡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많이 벌도록 해 주십시오 부처님 부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저 부자되게 해 주세요 하고 맡기는 의도를 가볍게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의도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집착이 있다면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부처님과 거래하자는 것이죠 결과는 내려놓고 그냥 나는 돈을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서 좋은 곳에 써야 되겠다 나도 좋게 살고 남들도 좋게 살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돈을 벌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런 의지를 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는 내 의지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 숱하게 봐왔잖아요 내가 뭐 망하고 싶어 망합니까 인연이 망할 때가 되면 그냥 내가 안 망하고 싶지만 속수무책으로 망해진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거사님께서 회사를 딱 세 번을 말 그대로 쫄딱 망한 적이 있다고 그러세요 세 번씩이나 완전히 망했다 한 번은 회사가 완전히 불타서 나앉았고 한 번은 뭐 뭐 때문에 뭐 뭐 때문에 나앉았고 마지막인가는 IMF 때 또 한 번 무너지고 그런데 신기하게 그 세 번을 다 시간은 걸렸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내가 일으키려고 한다고 일으킬 수 있을까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우리가 일으키지도 않고 사느냐 일으킵니다 의도하고 선호하고 나는 이것을 내가 잘하니까 이거에 내가 가슴 뛰니까 머리로 판단해서 안 되는 게 많죠 그런데 가슴이 원하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난 그것을 한다 그런데 결과에는 결과는 내 일이 아니다 결과는 완전 부처님께 맡기겠다 진리에 맡기겠다 왜 어떻게 되는 게 나에게 진짜 좋은 일인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자식이 애라는 데 가는 게 좋은지 삐라는 데 가는 게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에고는 에고가 어떻게 되는 게 좋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쉽게 말하면 뭐는 알까요? 법은 안다 그걸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 안다는 얘기를 쓴 것이 아닙니다 삶을 좋게 해준다 나쁘게 해준다 이 두 가지의 분별을 넘어서서 완전한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날마다 좋은 날이라고 절마다 가면 써있는 이유가 근원의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바로 법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처의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은 실패고 늙고 병드는 건 실패다라는 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이 몸을 나라고 여겼을 때만 생로병사가 있어요 생로병사는 없습니다 생겨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있고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공하거나 실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이대로의 어떤 삶을 늘 관람하고 있을 뿐이에요 구경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천상의 신들이 아니면 우리가 재미난 영화를 한 편 이렇게 보듯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주인공에게 몰입되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웃기도 하고 하지만 영화가 끝나면 그 주인공에게 몰입되어 있었다가 금방 툭툭 털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게 구경꾼이거든요 관람객이거든요 관람자가 되는 거거든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거기 이리 일비해서 사로잡히면 괴롭습니다 삶이 근데 관람자가 되면 구경꾼이 되면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열심히 삽니다 열정을 가지고 삽니다 축구 경기 보면 또 손에 땀을 지고 이겨라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이기든 지든 이기면 막 신난다 하고 말고 지면 어쩔 수 없다 하고 말잖아요 내일이 아닌데 뭐 그것처럼 이 애고가 버리고 있는 이 삶의 모습 얘가 각본을 짜가지고 분별심이 주인 감독이 되어서 시나리오 작가가 되어서 그리고 이 온 우주법계 전체와 함께 짜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이 생생한 영화 한편 또 이게 장편 영화죠 한 70년, 80년, 90년 되는 영화니까 이 장편 영화를 아주 박진감 넘치게 구경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구경꾼이 되라는 게 아니라 몸이 내가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이 허공성이 나이기 때문에 이 온 우주법계 전체의 허공성이 드러나 있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어떤 본래 면목이기 때문에 나라는 아상과 애고가 운행하고 있는 그걸 믿어서는 아상의 삶 밖에 못 삽니다 오온의 갇힌 삶 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말했듯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오온이 주관해서 사는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법에 맡긴다 진리에 맡긴다 해탈열반이라고 부르던 그걸 자성, 본성, 본래 면목, 주인공, 참나라고 부르던 이 용어는 전부 다 허물 있는 용어들이에요 어떤 용어도 다 좋지 못합니다 용어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이 무엇이라고 부르던 이 진정한 성품에 모든 걸 완전히 맡기고 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삶은 안되고 삶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맡기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맡기는 내가 있고 맡길 것이 있으면 맡길 법이 있고 그걸 맡기는 내가 법에다 모든 걸 맡기는 내가 있는 이건 진정한 맡김이 아니죠 그냥 방편으로 그렇게 맡겨라 하는 말을 썼던 것 뿐이지 진정한 맡김은 내 맡김은 맡기는 자가 없어요 즉 내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본래 늘 여법하게 늘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살려지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내가 10대는 이렇게 해서 20대는 저렇게 했고 30대는 저렇게 했고 내가 이런 직장을 선택했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한편에 영화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놀라울 때도 있고요 어떻게 내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또 충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죄의식을 느끼고요 지금까지 죄의식이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고요 또 어떨 때는 괜히 막 자존감이 넘쳐서 막 잘난 자기 잘난 맛에 살기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도 좋다 그건 내가 했던 것이 아니다 삶이 완전히 내맡겨진 채 본래 내맡겨진 채 삶은 언제나 언제나 100% 내맡겨진 채 법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법이 따로 있고 이 삶을 주관하는 어떤 법이라는 부처라는 불성이라는 어떤 주관자가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이법이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을 가볍게 살라는 거죠 가볍게 살아도 좋다 막 힘 줘가지고 막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성공을 이루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애쓰고 과도하게 노력하고 집착하고 안 되면 막 서글파서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볍게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완전히 삶에 내맡겨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저 볼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얘가 알아서 해요 삶이 알아서 합니다 삶이 알아서 한다 나라는 건 없어요 이 통으로 하나인 이 삶이 재미있는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맞춰가며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나는 없구나 거기 나는 개입될 수 없구나 그게 바로 납니다 그 시나리오를 만든 자도 나고 이 우주법계를 만든 자도 나고 그 모든 걸 또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써 그러니까 이것을 말로 이해가 됩니까? 말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는 이해하는 나와 이해하는 것이 둘로 나뉘어져 있을 때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해하시고 이걸 실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성품이 그러하니 그렇게 본래 성품대로 내가 애써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삶을 내려놓고 본래의 여여한 삶대로 본래 주어진 삶의 어떤 뭐랄까 법칙성대로 연기법대로 그것이 살고 있으니까 그 법신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개인의 의도를 가지고 살지 않고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 법신불의 의지로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니 나라는 아상과 애고 오온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법신부처님이 드러난다 진정한 나의 본성이 드러난다 그럼 그런다고 안 살게 되느냐 법신부처님이 알아서 사라진다 알아서 살게 된다 나라는 개인의 의도는 없어지지만 법신부처님의 의도로써 내가 완전히 법계의 법계를 밝히는 이 오온오주법계를 밝히는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살 수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사라져야 법이 드러나거든요 나라는 아상이 오온이 깨져야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랬을 때 본래 본래 구족되어 있는 이 법이 우리의 본래 문목이 그 어떤 괴로움에도 물들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그런 법이 우리 앞에 딱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연습으로 할 때는 뭔가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그때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 그냥 내맡겨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나는 이렇게 좋은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모를 뿐이거든요 나는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지 말자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자 하고 조금은 맡기는 어떤 모습을 취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게 맡기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저절로 맡겨져요 그리고 이 맡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맡기는 것이 편해지죠 아 본래 맡겨지는 것이구나 내가 맡기는 것이 아니었구나 삶이 저절로 이렇게 내맡겨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삶의 삶이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겠죠 내가 주관되서 사는 게 아니니까 잘 살아도 그 뿐 못 살아도 그 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건 내 생각이고요 자기 생각이고요 진실은 그저 이렇게 살려주고 있다 100% 완전하게 매 순간 그래 왔잖아요 삶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지 않나요 정말 내가 살았습니까 내 의도대로 됐습니까 법의 의도대로 되어 왔어요 연기법의 의도대로 되어 왔어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건 분별이 아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의식이 안다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면서 그 아는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애쓸 필요 없다 모른다는 게 정직한 겁니다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됐을 때 완전히 맡길 수가 있죠 모르니까 맡겨지지 안다고 생각하면 못 맡겨요 내가 더 잘 아는데 부처님보다 내가 더 잘 아는데 어떻게 부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처 자리에 자기를 자기 아상과 애고를 오늘 딱 중심 잡아놓으면 내가 잘난 사람 그래서 잘난 사람은 공부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줄 알고 못난 줄 알고 하심할 줄 아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제 법이 드러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내가 살던 삶이 이제 법이 사는 삶으로 되어버려요 되어버려요 그러면 완전히 성공적입니다 근데 성공과 실패를 둘로 나눈 것 중에 성공이 아니라 그냥 성공도 성공이고 실패도 성공이고 성공이다 실패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모든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그냥 이대로예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쓰고 사는 겁니다 분별을 쓰고 살아요 마음껏 제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막 잡지 마세요 저는 때로는 세우고 때로는 무너뜨립니다 때로는 세우고 때로는 무너뜨려요 세운다고 왜 세우셨어요 무너뜨린다고 어제는 세우더니 왜 무너뜨리셨어요 이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말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맡긴 채 완전히 맡긴 채 아주 자유로운 걸림없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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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부타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고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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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